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마철로 대한민국의 마철로 목록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마철로는 현재 123층인 롯데월드타워로 555m 높이로 2016년 12월 22일에 완공되었으며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두번째로 높은 마철로 해운대 엘시티 더샵은 최고 411.7m 높이로 2019년 11월 30일에 완공되었다. 300m가 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높이는 338m인 파크원타워 현재 보류하고 있는 부산 롯데타워 및 2026년 완공 예정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초고층 및 지하영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이란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카이라인을 설명하자면 서울 최고의 스카이라인은 여의도고 부산 최고의 스카이라인은 해운대이며 인천 최고의 스카이라인은 송도 국제도시이다. 스카이라인 중에서 보이는 건물을 설명하자면 여의도에는 63빌딩 서울국제금융센터 등 전경련회관이 보이고 공사중인 파크원타워가 보인다. 해운대에는 마린시티에서 보이는 건물은 해운대 두산이브더제니스 해운대 아이파크고 센텀시티에서 보이는 건물은 wbc 더팰리스다. 송도 국제도시에는 동부가무역타워 외에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들이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마철로는 롯데월드타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해운대 두산이브더제니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호텔은 콘레드 서울호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센텀 리더스 마크이다. 1969년에 kal빌딩이 완공되고 1970년에 정부종합청사가 완공되고 1971년에는 3.1빌딩이 완공되었다. 63빌딩은 1980년에 착공하여 1983년에 완공된 후 1985년에 개장되어 31빌딩을 제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마철로가 되었다. 1988년에는 트레이드타워, 2004년에는 삼성타워팰리스 3차, 2003년에 완공된 목동하이페리온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최고층 건물이었다. 2011년에는 해운대 두산이브더제니스가 완공되고 포스코타워 송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2006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외부공사가 완료된 후 2014년에 내부공사가 완료되어 개장하였다. 2016년에는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철로 10위 안에 들어갔다. 2020년 부산에는 해운대 엘시티 더샵이 완공되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되었고 2026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본 목록은 완공되었거나 상량식을 끝낸 180미터 이상의 마철로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타워형 건축물은 남산타워이다. 이 목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180미터 이상의 마철로이다. 이 목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계획이 진행중인 마철로이다. 이 목록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승인된 153미터 이상의 마철로이다. 건설이 취소된 마철로이다. 대한민국의 각 지역별 마철로 목록이다. 1969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최고층 마철로 목록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